이제 이 보석, 광 좀 내볼까? 살면서? 우리들은 좋든 싫든 수많은 일들을 마주하지 그건 헬스, 위트니스, 다이어트! 품위와 매너, 또 의미 없는 마련의 형식들 멋진 대화, 위트, 믿을 게 뭐 어때? 매너, 교양, 그것도 필요 없지 그러니 내면 말고 외모만 봐줘 내가 입은 옷, 그게 나야 이제 보이는 걸 믿어 체크, 줄무늬, 땡땡이 모두 날 꾸미는 데 쓴 거야 멋지게 보일 수 있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황홀한 내로 드러낼 수 있게 넌 언제나 어디서나 보여지는 게 전부야 절대 탄력하지 말고 정범한 손 평범한 의사를 입느니 차라리 매주 소속이 되겠어 내 드레스가 바로 또 다른 나 오버웨이 언더웨이 언제나 어디서나 추후에 있던 외출하고 머리에 써낼 끝까지 철저히 계산해서 뭐냐해 대상해서 그게 뭐라건 가발이건 혹은 저번일지라도 자기가 꾸지 않는다 넌 얼같이 얼같이 나한테 문장 열어보면 너는 왜 참고됐어 예고까지 최고의 패션을 보 그건 정말 당연한 것 원한 건 다 정말 싫어 다시 해 또 랩이 또 다른 나 오버웨이 언더웨이 안 되나 어디나 오버웨이 안 되나 안 되나 오버웨이 안 되나 오버웨이 언더웨이 어디서나 의사 최골tor 동덕융 최골다 최고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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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였지 최고었지 아주 비싼 아름이 지성 그대 시선 그대 시선 그대 심장이 멈추려 내 눈에 비가 넘치려 그런가도 내 내 랩스가 바로 또 다른 나 다시 밖으로 다시 밖으로 다시 밖으로 나 자신이 랩스가 바로 또 다른 나 다시 밖으로 다시 밖으로 다시 밖으로 다시 밖으로 더 하도 하고 최고 멋진 나이의 네 write에서 가장 넓을 아주 incorporate 최고 dinner 이arz preparing 내역은 내 눈에 띄는 랩스가 바로 또 다른 넌 신과 또 다른 넌 신과 또 다른 내 앞의 방으로 난 자신의 랩스가 바로 또 다른 또 다른 또 다른 또 다른